어차피 공항에서 바로 방송국으로 가 너 완전 팔김치다 세상에 아줌마 얘 가방 좀 올려다 줘요 알았네 작가가 교통사고 났다고 심각해 최소 6주 응 왔어 알았습니다 괜찮으면 잠깐 앉자 그래 출장은 잘 다녀온 거냐 네 그 혹시 성북동 전화 안 받았니 성북동이요? 아니요 네 장인이 너 좀 보내라고 그러시더라 시간 내서 한번 가봐 아니 이제 와서 왜 진영이를 오래요? 시집 오수께 알고 친정으로 간 딸 몇 달씩 끼고 살다가 왜요? 진영이가 가보면 알겠지 아버지 저 재결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당연하지 재결합은 무슨 성질도 별로인 애가 오래 참았어요 미안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풍 잘 안전벌리 제멋은 헉 또 아무도 보니 이브 같이 우 감사합니다.